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8시 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책은 이제 저희 멤버십에 계시는 찬찬 리치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죠 찰리 멍거 바이블이라는 찰리 멍거의 투자감과 그의 삶을 담아놓은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작년 말에 또 돌아가신 분인데 어떤 분이셨고 이 100세 100년의 경험이 담긴 3조 자산가 이분은 어떻게 투자했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공부해 보는 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찰리 멍거 이렇게 생기셨죠 젊은 시절이 굉장히 잘 생기셨더라고요 미국의 변호사 출신 투자자이자 기업인이셨는데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버크셔이스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시대 최고 투자자로 불리우는 워렌 버핏의 오른팔로 활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4년 1월 1일에 출생을 하셨고 23년 11월 28일에 향년 99세 타계를 하셨고 이때 자산이 3.5조가 돼서 전세계 안에서도 손에 드는 부자였던 거죠 오마하 출생이시고 버크셔 본부가 있는 오마하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수학을 전공하시던 중에 중퇴를 하고 2차 세계대전에 공군장교로 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상예측장교로 근무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기상학으로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학교에서 로스쿨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로스쿨을 졸업을 했으니까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겠죠 그 당시에는 변호사 수입이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첫째 아들인 테디 먼거가 백혈병에 걸려서 1년 만에 사망을 했는데 치료비로 전세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돈이 되는 투자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다가 35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도 지역 판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법률사무소를 정리하러 오마하에 갔다가 당시 이제 29세 버핏 청년 버핏을 만나서 평생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64년을 함께 한 거죠 어마어마한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찰리 먼거가 떠난 후에 바로 어제 워렌버핏이 또 홀로 버커시아에서의 주주총회를 주관을 하셨는데 그때 아마 쓸쓸함이 많이 묻어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버커시아에서의 주주총회를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이겠거니 했는데 진짜 마지막이 됐던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게 그리고 이분이 1972년에 찰리 먼거가 주요했던 일이 뭐냐 캘리포니아의 캔디업체인 시즈캔디라는 회사를 되게 별 볼일 없어 보였는데 2,500만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매년 버크셔에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2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주고 있다 엄청나게 성공적인 투자인데 이걸 이제 찰리 먼거가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에는 버크셔가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비와디에 2.3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20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할 때 찰리 먼거가 워렌 버핏에게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성공적으로 이끈 이력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버핏은 1977년에 자신과 먼거는 소름끼칠 정도로 생각이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2018년에는 버핏이 먼거와 알고 지낸 60년간 한 번도 말다툼을 한 적이 없었다 찰리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고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먼거는 모든 현명한 투자는 가치 투자 즉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줬죠 우리가 무슨 투자를 해야 되는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기업에 대해 알아야 된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큰 주제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죠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같이 앉아있는 사진인데 먼거와 버핏의 관계는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찰리 먼거가 워렌 버핏의 조언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어드바이저였던 거죠 버핏은 자신의 의사결정과 사고에 오류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찰리 먼거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했고 여기에 먼거가 굉장히 현명한 조언들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버핏에게 먼거는 내 오류를 잡아줄 수 있는 친구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버핏은 원래 벤저민 그레엄이라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라고 가치 투자자의 창시자인데 이분의 스타일의 투자법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 투자법의 한계를 뚫고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오래 함께해야 한다라는 스타일의 투자법을 찰리 먼거를 통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기업의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야 된다 이것만 가져가고 있었는데 찰리 먼거가 훌륭한 기업이면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애플 투자 같은 것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관을 완성시켜준 인물이 찰리 먼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찰리 먼거 바이브를 쭉 볼 겁니다 핵심만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빠르게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건데 찰리 먼거의 핵심은 뭐냐 돈을 번 사람은 자주 배팅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인터뷰로 봤던 500만원으로 200억 이상을 주식 투자로 불리신 포세소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단타하지 말아라 길고 크게 배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가격이 잘못 매겨진 배팅을 발견할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찾으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이온큐 투자를 할 때 아이온큐가 10년 뒤에 10배 100배 될 기업인데 지금 가격 저렴하다라고 보면은 그건 역시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이다라고 보고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거는 버크셔가 대부분 돈을 상위 10개 투자해서 비롯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을 바쳐서 찾아낸 기회에다가 크게 배팅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 코카콜라, 질렛트, 애플과 같은 투자 이야기다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생에 20번의 투자 기회만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투자 기회를 가져가고 크게 투자해서 크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딱 20번 만약 여러분들은 20번의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아이온큐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면 10번, 5번이라고 해도 투자를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찰리먼거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점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투자해라 자기가 모르는 건 투자하지 말라는 버핏의 가치관과 굉장히 똑같은 거죠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한가운데 들어오는 공을 기다렸다가 때려라 야구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율이 무려 40%였던 사람의 타자가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칠 수 있는 공만 쳤다 이게 이제 투자랑 똑같다는 거죠 버핏 역시 야구처럼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심지어 투자는 야구보다 더 유리한데 삼진아웃도 없고 필요한 공이 올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방망이를 잇는 힘껏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내가 기다리는 기회가 왔을 때 비팅을 한다 버크셔의 엄청난 자산을 일군 비결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게임을 정의해라 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강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T 분야에 전공을 했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일도 해봤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반도체 또 더 나아가서 양자 컴퓨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내 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 능력 범위 안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그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평생에 20번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회를 잡을 때 훨씬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버크셔가 엄청난 제국을 건설한 비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는 투자 프로세스를 4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한다 투자 범위를 나에게 간단하고 이해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을 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 두 번째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면 정성적 전략적으로 회사의 매출이나 현금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경영진을 평가해야 된다 경영진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신기한 게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스타트업 투자할 때는 경영진이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영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영진이 능력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주인의식을 가졌는지 이 면에서는 저는 아이온큐는 거의 100점이라고 봅니다 능력 있는 CEO 그리고 항상 했던 말을 지켜온 CEO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사회의 의장 자리를 깨치한 CEO 이런 면에서 아이온큐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땐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3단계는 경쟁 우위 혜자라고도 하죠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 회사가 다른 경쟁자가 진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생산 원가가 낮은가 아이온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브랜드 파워가 있는가 규모의 이점이 있는가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 기술 우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인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재 가치 아 이거는 이제 투자 있어 핵심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죠 가치, 밸류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얻는 것이고 가격은 프라이스 우리가 지불하는 돈 이거를 비교해서 가치가 더 크면은 사는 거고 가치가 더 적으면 팔아야 되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에 대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거는 이제 벤저민 그리엠이 했던 싸게 사야 된다 이 얘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장주에도 깊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그런 별 볼일 없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아이온큐어 같이 훌륭한 기업을 조금 높더라도 그 가격에서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저민 그리엠의 가치 투자를 완성시킨 것이 먼 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크셔 부의 대부분은 훌륭한 기업들에 집중 투자했을 때 얻어진 것이다 그래서 큰 수익의 비결이 뭐냐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서 규모가 작은 초창기에 찾아낸다 위대한 경영자가 이끄는 기업에 투자한다 이런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계속 보유하면 개인은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거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절세에 집착해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뭐 세금 아낍니다 그래가지고 뭐 국장 말고 미장을 안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실수고요 뭐 절세해야 돼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훌륭하고 그 스토리가 이어지면은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100배 주식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일치하고 피터 린치가 했던 말과 일치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여기에 워렌 버핏이 있고 찰리 먼거 피터 린치 100배 주식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한 꼭지점으로 모이죠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서 수량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차트 보고 예측해라 매크로 경제 예측해라 금리 예측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피터 린치도 그랬고 찰리 먼거 워렌 버핏도 이런 것들 예측하는데 쓸데없는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날도 어리석은 대중들은 이런 것들을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차트를 보고 가격을 예측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더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는 이미 검증된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을 따라가는 거지 그저 인간의 이런 자극적인 심리를 어떻게든 만져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를 뒤쫓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찰리 먼거가 성공 투자의 핵심 요소를 뭐라고 했냐 기질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조바심을 내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되고 때가 오면 공격적이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저도 이게 항상 느끼는 게 유튜브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는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예적금 하는 게 낫습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령과 공보가 필요하죠 그 각오도 돼 있어야 되고요 끈기가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때가 오면 공격적으로 할 줄 아는 승부사 기질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나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괜히 조바심 내고 걱정하면서 투자를 했다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는 먼저 훌륭한 선생님들께 먼저 배워야지 내가 뭐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교훈일수록 직접 겪는 것보다 대리 경험을 통해 배우는 편이 낫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1류 투자자는 남에게 실패를 배우고 2류 투자자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3류 투자자는 실패하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를 찰림한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를 영구적인 자본 손실을 피하라 워렌버핏도 마찬가지로 원금을 잃지 말고 첫째 원칙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지는 말아라라는 얘기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지속적으로 학습, 공부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추월을 당한다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근데 독서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실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그 공부를 하려면 독서를 해야 되고 그 독서만 하면 끝이냐? 아니다 실행을 해야 된다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게 이제 찰림한 거 100년의 성공 투자의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독서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그 기업의 사업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신문도 읽고 경제 공부도 하고 이런 광범위한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기업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라는 게임의 본질은 지속적인 배움이고 반드시 과정을 힘들어하면 안 되고요 즐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투자 가운데 힘들지만 좀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찰림한 거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질 이런 담대함과 승부사 기질 더 나아가서 공부이다 만약 당신이 배우기를 멈춘다면 다른 투자자가 당신을 앞서갈 것이다 라는 굉장히 섬뜩한 말도 남깁니다 찰림한 거가 단순히 경제 재테크만 공부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을 망치라고 하면 심리학이라는 스패너 화학이라는 렌치 생물학이라는 드라이버 이런 다양한 학문들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격자 틀 인식 모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학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부를 해야 이제 투자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른 여러 학문들의 핵심 개념도 알아야 되고 이걸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된다 그래서 뭔가 재무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 경영이나 운영되는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케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기술력은 어떤가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이 안에 뭐 그 인력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죠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를 하면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찰리먼거한테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라 성공하고자 한다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법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불행해지기 위해서는 못 믿을 사람이 되고 약속을 지키지 말고 남의 경험에서 배우지 말고 실패할 때마다 더 절망해라 그럼 불행해지겠죠 확실히 뒤집어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에게 신뢰를 받고 약속을 지키고 남의 경험에서 간접적으로 배우고 실패할 때 거꾸로 딛고 일어서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부자돼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찰리먼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따분해 보이는 가치투자를 해왔는데 단기간에 기술주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닷컴버블 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찰리먼거의 가치투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렸죠 절대로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거는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다 백세의 현자가 이런 얘기를 또 우리에게 해줍니다 저도 버크셔이스웨이에서 사온 컵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제가 물을 마실 때 그 컵으로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 찰리먼거의 명언이 담겨 있는데 이 명언입니다 날마다 잠에서 깼을 때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기 위해 노력해라 날마다 조금씩 잘하기 위해 노력해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서입니다 우리가 적지만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독서 모임을 통해 책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멤버십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를 제가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사람은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10%에 또 상위 10%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위 1%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는 찰리먼거나 워렌버핏은 예측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분석에 시간을 써라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거시경제를 예측하려고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업 분석이고 그게 미시경제다 그래서 기업을 분석해야지 거시경제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아라 거시경제는 변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유튜브에 나와서 뭐 내년에 하락장 옵니다 내년에 뭐 아파트 대세상승장 옵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찰리먼거나 버핏보다 과연 뛰어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예측 틀리면 한 3,4개월 조용히 계시다가 또 한 분기 지나면 또 나와서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아예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찰리먼과 버핏을 따라가야지 그런 한낱 자칭 고수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라는 점이 여기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자 버크셔는 어떻게 성공했는가 집중 투자했다 약 10개 종목에만 집중을 했는데 왜냐하면 좋은 투자 기회가 찾기 힘들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집중해서 투자한다 실제로 버크셔 포트폴리오는 애플이나 뱅코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등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워렌 버핏 따라 하고 싶다고 하면 집중 투자하는 게 맞겠죠 찰리먼거의 투자 체크리스트가 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지적 겸손을 갖춰야 된다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 의견에 반대되거나 믿고 싶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만약에 반대편의 얘기가 맞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절대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분석적 엄격함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시경제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림자인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분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강조를 하죠 거시경제 예측은 할 수 없는 거다 주식이 아니라 몸통인 기업을 분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시경제 예측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고요 몸통인 기업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내 행동하지 않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 뭔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세금이나 거래비용 발생시키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행동을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얘기 많이 익숙하시죠 피터 린치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단타로 돈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 거르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얘기에요 솔직히 제가 뭐 유튜브에서 자기가 단타로 수십억을 벌었다 라고 한 사람들 저도 많이 분석을 해보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냥 상승장에 운이 좋아서 번거다 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런 단타는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투자 최고의 구류들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길이지만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된다 결단력 기회가 왔을 때는 꽉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야 한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 찰리먼거 100세인데 변화에 대한 수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기꺼이 수정하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도전하기를 포기하면 그때가 늙는 거다 도전하는 이상은 우리는 언제나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이런 명언들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찰리먼거가 다양한 강연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군중을 모방하지 말아라 그건 평균적인 성과로 회개하게 되는 거다 영리해주고 싶다면 계속 질문해라 왜 왜 왜 이 부분은 저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시장 거시경제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또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고 이 투자 과정을 즐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만났을 때 승부를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만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찰리먼거는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50개 100개 종목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최고라고 평가하는 3개 종목에 집중 투자해왔다 그걸로 이제 3조가 넘는 자산을 읽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정신없이 달리긴 했는데 결론 정리를 좀 해보자면 100세 3조 자산과 어마어마한 경륜과 재산을 읽은 찰리먼거는 단순히 버핏의 오른팔로 평가될 인물이 아니고요 버핏과 버크셜을 완성시킨 핵심자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거의 투자관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버핏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펀드매니저인 피터 린치와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었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매크로 경제 예측 차트로 가격 예측하는 거 단다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업 공부를 해라 특히 경영진 그리고 이 분야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최고 전문가가 되라 저도 늘 드리는 말씀이죠 모든 분야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고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 투자하고 그 분야에서 가격이 잘못 매겨진 기회를 노려라 그리고 이 기회가 오면 크게 베팅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독서 공부하라 이것이 투자의 핵심 성공 비결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과 기회를 날리지 말자 남들을 질투하는 것, 절세 때문에 주식을 파는 것, 교만함을 가지는 것 등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액기스를 또 한 번 줄여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면 숨겨진 비법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누가 3개월 안에 두세배로 불려준다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차트로 가격 예측하는 거 이런 것도 불가능하다 예상매매 단타 하지 말아라 오직 워렌 버핏과 철리먼거 또 피터 린치가 어마어마한 자산과 그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에 충실했던 겁니다 꾸준한 기업 공부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 장기 투자했을 때 버크셔가 읽어진 거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할 때 인생을 바꿀 부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하실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이 당연한 얘기를 오랫동안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제 채널이나 제 멤버십도 이런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 그리고 피터 린치 책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잖아요 그분들의 투자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 장기 투자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진짜 짤짤이로 돈 조금 용돈 버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부를 목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애매한 자칭고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찰리 먼거 같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 투자에 적용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찰리 먼거 바이블 100세의 3조 자산을 일구운 이 투자 최고 전문가 찰리 먼거는 어떻게 투자했는가 봤는데 저희 하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죠 저희가 이제 제2의 찰리 먼거, 제2의 워렌 버핏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진짜 힘들게 쉬고 싶은 시간 다 내려놓고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 느끼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찬 리치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찰리 먼거 바핏은 전자 주식 시장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전자 아래에서 집중 투자로 시장 수익률을 상위하는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시장이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봐도 이렇게 어리석고 심리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시장이 효율적이겠어요 버핏이 유언으로 S&P500의 자산 90%를 사라는 것은 일반인과 자신의 가족에게 한 것이지만 저희 같은 정작 자신과 먼거는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버핏은 분산 투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투자에 관심 없고 편하게 수익 챙기고 싶은 사람들 평균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요 진짜 공부 제대로 해서 굉장한 불을 읽고 싶다 그러면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그렇게 버크셔를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뛰어난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해서 집중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또 버크셔 주주총회 잠깐 저도 자기 전에 라이브로 봤는데 워렌 버핏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좀 굉장히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목만 있어도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목표가 아이온큐로 10년에 10배 그 다음에 10배 그 다음에 10배 이렇게 30년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서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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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뭐 못해도 100억 그 이상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단계에 1단계에 있는 거죠 아이온큐라는 종목으로 가지고 그리고 문개그룹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읽는 거는 좋은데 실천하는 게 참 어렵다 이번 달에 하락장이 올 것 같다는 예측을 하면서도 수익 구간에서 팔지 않고 그저 인내하고 수량을 늘려가야 한다는 거를 책을 읽고 실천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답변은 그거죠 투자 기간을 넓히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달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어차피 나는 10년 뒤에 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게 심리에 지배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거꾸로 활용하는 거죠 나는 1년 안에 파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팔 거니까 내일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모아간다 이건 이제 포세이더 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주식 투자는 50대 50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팔 때만 올라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단타를 해서 그 50% 확률을 계속 곱하다 보면은 0에 수렴하게 되는데 우리는 최대한 모아놨다가 올랐을 때 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올 것인가 그걸 이제 10년 뒤로 본다면 꾸준히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에코머니님이 먼거의 조언이 버핏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인문학적 소양도 풍부하고 경제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많이 이해하고 있어서요 맞습니다 버핏 같은 경우는 찰리 먼거보다는 좀 이런 분야가 넓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찰리 먼거에게 이제 검증을 받는 이런 느낌으로 투자를 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통섭의 시대잖아요 그 박경철님 시골의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만 잘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깊게 공부를 해서 기회가 어디 있는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기회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라는 차세대 다음 세상을 우리가 먼저 보고 거기에 돈을 넣어놓고 시간을 태우는 겁니다 찬찬이치님이 이번 아이온큐 6에서 8불 사이에 대량 매수할 수 있는 분이었다면 잘못 매겨진 배팅 기회를 잘 따랐다는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사실 앞으로 아이온큐 매출이 계획대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7불 밑을 다시 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아 이번이 마지막 한자리 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7불 저점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보면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단순히 뭐 숫자 공매도를 얼마나 했는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었고 또 PBR이나 PER도 받고 또 카톡방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이게 굉장히 웃긴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경제학만 쓴 게 아니라 심리학을 썼고 유튜브를 또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학문들을 통섭해서 활용을 했을 때 정답에 근접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걸 저는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진짜 7불이 저점이었구나 라고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또 웹세미나가 잡혀있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걸 이제 다른 분들한테 공유하지 않는 거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차근차근히 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금 멤버십에서 저희 연례 보고서 공부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더 이 회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워렌 버피 책은 안 읽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벤저민 글리엄 현명한 투자자 읽었고 피터린치의 그 책 제목이 제가 항상 헷갈리는데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전설이었나요? 아무튼 피터린치의 책 그리고 찰리먼과 바이블까지 읽으면서 투자의 대가들은 이렇게 해왔구나 근데 공통점은 쓸데없는 거 예측하지 말고 기업 공부해라 그리고 싸게 사라 적당한 가격에 사라 길게 가져가면 돈 번다 아 그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그렇게 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저는 또 한번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책이 지금 뭐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책이 찰리먼과 바이블 다음이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제가 찾아서 카톡방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간 또 열심히 이 책을 독파하신 분들께는 정말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읽고 다음 북클럽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이때 투표 결과를 보면은 찰리먼과 13 아 필리피셔네요 또 필리피셔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피터린치 버금가는 굉장히 유명하고 뭐 지금도 현역으로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뭐 제가 유추하건대 비슷한 결론은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의 그루들 대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투자관을 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 또 9시에 주주사안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9시에 라이브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도 이번 달도 책 열심히 읽으시고 네 모두 책을 끝낸 상태로 다시 만나서 다양한 의견들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휴식하고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